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게 길딜어져서 마치 인형? 만들어진 인형? 벌거숭이 임금님이다.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.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취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.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들어봤어? 그때는 황당했어요. 소위 우리 뭐라 합니까? 그... 리얼 시추에이션이라고 그러나?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저 정도로 수준이 낮았나? 안 그렇습니다. 부원님, 고수의 이름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. 집회가 뭐 이러냐? 총관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다,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. 99까지 갔는데 100을 못 넘겨서 못 불어내가 더 나갔던 것 같아요.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도 상장에 나가봤더니 아, 이게 권력이 기울었구나. 감각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? 그 자리에서 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. 내 얘기다. 주인공입니다.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민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. 이 당의 주인입니다. 이 당의 주인으로